정신분석상담, 정신력동상담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트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담이론의 강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호딘이라든지 나흐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뒤에 직업상담이론에서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트프로이트를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보면 이 정신의 구조를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어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성격의 구조를 원초화, 자아, 초자우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원초화적인 요소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원초화, 앞에서 쾌락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대목이 되고 여기는 내담자의 내적 심리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을 두죠 반대로 환경적인 측면은 좀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적인 측면은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과거적인 측면 시점으로 보면 과거를 강조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개입이에요 장기적인 개입 심리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자아를 강화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자아 강화가 됩니다 자아 강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전의가 나옵니다 이 전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깨닫는 통찰의 과정을 걷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의 해석 통찰 또는 저항 해석 통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바로 여기 있는 해석이 바로 대표적인 기법 기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더욱 더 잘 통찰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복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킹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 있습니다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복 그 다음에 정교화 보다 더 잘 통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석해 주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확대 그래서 반복 정교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훈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습하면 반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상담에서 좀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 키워드를 좀 잘 알아 놓으시면 좀 지문을 읽을 때 문제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을 건데 기법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정신분석적 상담 들어갑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전제를 보시죠 인간의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들의 상호작용한 힘의 체계다 정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에너지 체계인 정신은 정신의 동그라미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긴장이 감소되면서 즐거움, 쾌락, 플레저라고 하는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 모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방출로 인한 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여기에서 통제를 가하는 환경과 갈등에 놓이게 되는데 인간의 내부에 내적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재라는 걸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시옷 별표 시옷에 보면 여기 인간의 성격이나 인간의 행동적인 측면은 심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심리결정론을 취해요 심리결정론을 취하게 되는데 결정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심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무의식결정론이다 무의식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무의식결정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옷 별표, 심리적 결정론에 기초하며 무의식이 중요하고 끊어용 이 무의식적 중에서 성적 욕구가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이론을 다른 말로 심리성적 이론이다 라고 하거든요 심리성적 이론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리비도가 있어요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성적 욕구를 강조했기 때문에 심리성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 욕구 강조, 성적 욕구 강조 이런 식으로 노트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에 정신의 구조, 지형학적 모형이 있고요 세 가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성격의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빙하가 있고요 여기가 바다해수면입니다 그럼 여기가 빙산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빙하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바다 위에 떠오르는 이 빙하는 빙산은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적은 분야거든요 이게 바로 의식이고 이게 바로 자각할 수 있는 자각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바다해수면 이것은 바다 밑에 있는 이것은 무의식 영역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자각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고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의식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 해수면 있죠 이 해수면이 바로 인간의 전의식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전의식 세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과 그 다음에 전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이야기했고 이 무의식을 강조했던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신의 구조라고 하고 정신의 구조라고 하고 이것을 지형학적 구조 지형학적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개념을 빨리 보시죠 현관편 준비하시고요 의식은 개인이 현재 자각 밑줄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한다 현재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식입니다 자각의 밑줄 전의식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의 부분이 전의식이 되겠습니다 무의식의 별표 자,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되는 것이며 깊은 동그라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의 현관편 밑줄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의식은 본능에 의해서 지배된다 자, 본능은 원초화거든요 그래서 이 원초화가 바로 무의식 영역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고 억압된 사고, 감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동의 대부분은 이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무의식 결정론을 써드린 겁니다 자,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원초화, 자아, 초자아가 있네요 자, 원초화, 자아, 초자아 원초화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쾌락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는 완전의 원리와 그 다음에 도덕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키워드만 써드렸어요 자, 원초화라는 성격과 자아라는 성격과 초자아는 성격이 있는데 인간의 성격 발달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성격 발달 순서대로 성격 발달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초화는 쾌락과 연관성이 있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것은 성적 본능과 연관성이 있다 성적 본능, 충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원초화다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의 원리다 우리가 이제 원초화적인 요소가 있고 자아의 현실성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원초화적 요소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격의 중재자 역할 성격의 중재자 역할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초자아는 완전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라고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초자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상벌이거든요 상에 의해서 상을 받을 때는 자아, 이상, 아이디어를 느끼게 되고 벌을 받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래서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자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불안까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불안까지 연결해서 하면 이 원초화가 위협을 당하잖아요 원초화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 신경증적 불안이다 신경증적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위협을 받게 된다 자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이것을 현실적 불안이다 그래요 현실적인 불안이다 자, 그 다음에 초자아가 위협받게 되면 이 도덕적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말한 불안 세 가지 신경증적 불안,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세 가지를 원초화, 자아, 초자에 연결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원초화입니다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제가 무의식 영역에 완전히 있는 것이 원초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완전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완전 무의식, 완전의 동그라미, 무의식의 동그라미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정신, 에너지의 저장소 본능 동그라미, 충동 동그라미 본능과 충동으로 구성되고 쾌락의 원리의 형광펜 밑줄 자아입니다 에고라고 하고요 현실의 원리의 밑줄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고요 사회규범, 교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그 자리 밑줄 즉각적인 만족이 바로 뭐냐면 원초화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와 여기서 끊어요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의 동그라미 자 초자화입니다 초자화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쓰세요 윤리도덕이죠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가 됩니다 양심의 동그라미 1 자아 이상의 동그라미 2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구조 최고 단계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초화, 자아, 초자화의 순서대로 발달한다 그랬으니까 성격의 가장 최고조에 있는 것이 바로 네 초자가 되는 것이고 고등보문 판사 역할한다라고 했어요 고등보문 판사 역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등보문 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보문 판사의 밑줄 자 도덕적 목표와 완전을 추구한다 도덕도 중요하지만 완전도 중요한 거예요 완전의 원리 그 다음에 쾌락보다 완전을 추구하고 현실보다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 도덕의 동그라미 도덕성을 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지나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되고 즉 초자화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방어기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방어기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불안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이런 불안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어기제도 출제 포인트예요 개인이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붕괴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아 보호 밑줄 그래서 자아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수단이 됩니다 자아 방어기는 병적 행동이 아닙니다 정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 행동이 아니고 정상적 행동으로써 성격 발달의 수준이나 불안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적절한 방어기제 사용은 불안을 감소시키고요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인 증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즉 어떤 생활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방어기제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에 보면 방어기제의 종류가 나옵니다 A, B, C, D 쭉 나오죠 밑에 맨 아래에 J 지성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언드라인 치면서 형광편 언드라인 치면서 읽으시죠 시작 억압, 반동형성, 퇴행, 합리화, 전치, 투사, 부정, 승화, 내면화 내면화의 다른 말은 투입입니다 인트로젝션, 투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지성화입니다 자 여기 A부터 J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에서 좀 키워드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억압이라고 나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당구장 표시 하시고요 방어기제 유형이라고 쓰세요 방어기제 유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조금 노트를 해드리면 방어기제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 무의식적 작용이다 무의식적 작용이다 자 그 다음에 병리적인 증거는 아니다 병리적 증거는 아니다 정상적일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어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방어기제가 한 번에 한 가지만 쓰나요?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이상을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방어기제 유형에서 첫 번째 억압 억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만 적어드린다 라고 했는데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겁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화를 막는 거예요 자 억압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의식적 정신기제 제임이 억압을 통해 자아는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을 가로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켜 그 자리가 중요해요 형광펜 밑줄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켜 의식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네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반동 형성의 키워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속담이 있죠 그거예요 자 용납할 수 없는 욕구나 충동 감정을 그어하는 정반대 밑줄 정반대의 강한 욕구나 감정으로 대치시켜 대치시켜 표현하는 방어기제로서 무시적 기제입니다 퇴행입니다 세 번째 퇴행 퇴행은 이전 단계로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겁니다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것을 퇴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퇴행이란 거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 아이가 이미 대소변을 가리는데 둘째 아이가 사랑을 뺏어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면 이게 바로 퇴행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거나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로 초기의 발달 단계나 행동장식으로 후퇴 가로 닫고 하는 것을 퇴행이라 합니다 합리화 자 네 번째 합리화는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건데 그럴 듯한 그럴 듯한 이유로 변명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다 이렇게 말하죠 신포도형 기제 달콤한 레몬형 투사형 망상형 이러한 기제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합리화 들어갑니다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방어기제로서 의식하지 못한 동기의 결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가로 그럴 듯한 이유를 대는 가로 닫고 심리기제를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전치입니다 전치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자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김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김 자 이것을 전치라고 해요 전치는 전위라고도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위 전치 자 남편이 직장 상사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화풀이 한다 이게 바로 전치를 쓰는 남편입니다 실제로 있는 어떤 대상에 향했던 감정 그대로를 그 다음에 밑줄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 투사입니다 투사는 남 탓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내면화가 있었죠 내면화 투입입니다 인트로젝션 이건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투사 들어갑니다 F 투사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하고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나 충동을 밑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킴 여기까지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에서 탈피하려는 기제입니다 자 아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 내면화 투입이요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인 기제로써 외부 대상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그 다음에 밑줄 자기 자신에게로 지향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흔히 발견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못하고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투입 내면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부정 부정은 간단해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치 않음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럴 때 부모님의 돌아가심 부모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정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생각이나 역구를 모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사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사실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되겠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화 아홉 번째 승화 승화는 바람직한 긍정적 방어기제입니다 긍정적 방어기제의 승화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화가 됩니다 자 유명한 권투선수가 되었다 누가? 조직폭력배가 그게 바로 승화가 됩니다 승화는 스포츠 또는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승화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죠 자 승화 들어갑니다 원초적이고 용납되지 않은 욕구를 적절히 억압할 수 없을 때 가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로 닫고 윤리적이고 보다 보람있는 행동 양식으로 전환하여 표출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제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깜짝 놀랄게 Será 대하지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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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